제가 오늘 공개해드릴 이 코인 전문가들이 올해 안에 32만배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만 공개해드릴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시장에 앞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다 코인 시장에 뛰어들게 되셨나요? 안정적인 투자로 목돈을 만들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고 일확천금의 행운으로 지루하고 피곤한 삶에서 벗어나 부유하고 편안한 여생을 꿈꾸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공을 꿈꾸는 여러분에게 코인으로 성공하는 게 정말로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지구 어딘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비트코인 5만개로 피자 두 판을 주문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헐값이던 비트코인이 현재 수천만원에서 억제를 돌파하기까지 했죠. 초창기에 비트코인에 만원만 아니 천원만이라도 넣어둘 걸 하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그런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었어요. 지금은 너무 늦었고 이제 와서 코인 시장에 투자해봤자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현재 코인판에 뛰어들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코인 투자로 인생 역전을 노리는 건 너무 늦은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또 비트코인으로 수십, 수천억을 벌어서 인생 역전을 했다는 사람들의 소식은 들려오는데 왜 우리 주변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걸까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 영상을 보신다면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혹은 확신이 서지 않으셨던 분들도 생각이 바뀌시게 될 겁니다.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선 코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여러분, 비트코인 얼마일 때 살걸? 라고 말할 때 살걸? 계속해서 후회하신 적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망설이고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의 수익이 불어나는 시기와 크기가 늦어지고 작아질 뿐이에요. 저는 코인 시장에 투자해서 큰 돈 벌어가는 거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순히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 헛된 희망을 심어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 중요한 시기들을 놓쳐서 아쉬워하시고 후회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강성재가 도움의 손길을 뻗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올 한해 성공적인 코인 투자로 남은 인생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 강성재를 잘 믿고 따라와 주세요. 저는 오늘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방법 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과 그 이유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코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의 시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고민에 빠지셨던 분들께는 확신을 심어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부자에 가까워지는 해답을 찾아 나가시길 바라면서 야심차게 준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저 강성재 트레이더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금전적 요구나 신상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주의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굉장히 뜨겁죠?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으로 수십억, 수천억을 벌어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15억을 벌었다는 공무원부터 코인으로 3,600억을 벌어들인 한국인까지 얼마 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는 무려 3일 만에 1조 원이라는 수익을 벌어들여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어요. 비트코인에 3조 원을 투자해서 3일 만에 30%의 수익을 달성한 거예요. 돈나무 언니 캐슈드는 비트코인이 2030년에 30억 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돼요. 비트코인이 현재 약 1억 원 정도니까 2030년에 30억이 된다면 30배가 증가한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천만 원 매수한다면 6년 뒤에 3억인데 그렇다면 집은커녕 포루시 한 대 정도밖에 못 뽑아요. 물론 더 큰 시드를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1억을 매수한다면 6년 뒤에 30억 원이 돼서 성수동 트리마제 정도는 살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이렇게 6년 동안 비트코인에 1억을 담아둘 수 있는 여유가 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상에서 인생을 뒤바꿔줄 만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여러분 시바이누나 도지코인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시바이누와 도지코인이 속한 테마가 바로 밈코인 테마인데요. 이 밈코인 테마는 유행이나 농담으로 만들어진 코인을 뜻해요. 커뮤니티 코인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커뮤니티 코인의 특징 중 하나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수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요.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론 모스크가 시바견 한 마리를 입양을 하고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 사람들이 이 트윗을 보고 관심을 가져서 이 시바이누 코인이 사상 최고점을 달성했었어요. 어떤 투자자는 이 시바이누 코인에 9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400일 만에 7조 원의 수익을 보여주는 엄청난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무려 77만 배의 수익을 보여준 거예요. 일론 모스크가 남긴 트윗 하나 때문에요. 이런 엄청난 상승폭 덕분에 우리는 5천 원, 만 원 이 커피 한 두 장 값 정도로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이 밈코인 테마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오를지도 내릴지도 모르는 이 코인에 수천만 원씩 투자하기란 솔직히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담되지 않는 적은 금액으로도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상승을 예측할 수만 있다면 이 밈코인 테마는 우리에게 굉장한 수익을 안겨주겠죠. 이 밈코인 테마는 우리에게 굉장한 수익을 안겨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코인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시바이누 코인처럼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해드린 선물 바로 이 코인인데요. 현재 유명 기업인과 관련돼 있고 시총도 무겁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 32만 배까지 간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이 코인 어떤 코인인지 굉장히 궁금하실텐데요. 이 정보 받아가시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아시다시피 요즘 유료 불법 단톡방과 유료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바로 공개를 해드리면 사기업자들이 이 소중한 꿀정보 가로채서 유료로 비싸게 거래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어 더 이상 꿀정보가 아니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금전적 신상적으로 피해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0% 무료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신 후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만 직접 정보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정보 받아보시려면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676-1636으로 성공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고 댓글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성공 문자 완료 전화번호 뒷자리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간단하게 인증을 해주셔야 제가 사기업자들과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댓글 문자 해주셔야 제가 믿고 정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게 되거나 문자를 보내주신 휴대폰 뒤 4자리와 댓글에 적힌 숫자 4자리가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종목은 받으실 수 없다는 점 꼭 참고하셔서 꼭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이 꿀정보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로 코인판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